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놈은 니가 가져야 돼 이건 위병주가 아닌 니 놈한테 던진 미끼니까 여지요 이놈들부터 처리하고 얘기하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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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어디! 조혜방! 목표란 저놈들이 아니니. 하지만! 나 때문에 위험을 자처할 거 없다. 그보다 어찌 된 것이냐. 왜 네가? 군대감의 뒤를 밟았습니다. 뭐? 고깝게 보지 않고 진심을 보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나. 군대감으로 알고 싶은데 다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아서요. 어떻게 된 일인가? 어떻게 된 일인가? 아... 대가... 물러거라. 전옥서의 최선. 노을 빼앗겼습니다. 밀푼군에게. 뭐라. 밀푼군은... 이 놈이 끝났지. 이름이 끝났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